1920년 임시정부에서 독립전쟁을 선포하게 되는데요. 천마산대회가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1920년 3월에 천마산대회가 창립이 이렇게 되는데 천마산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평안북도예요. 그 중에서 여기가 천마군입니다. 천마군이고요. 그리고 천마군에 보면 이게 천마군이잖아요. 천마군에 천마산이 있어요. 그리고 천마산에 천마군이 있고 천마산이 있고 그 바로 위에가 삭주입니다. 그래서 천마산과 위에 보면 압록강이죠. 천마산과 압록강 사이에서의 어떤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단학회의 독립운동이었다. 그것의 중심이 무장항쟁에서는 천마산대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천마산대는 군율이 매우 엄격하였다. 그 사령장은 3대 단학회장인 최시흥 장군이었고 부관 최지풍 이런 분들이 제천혈명이나 다 이름이 나오는 분들이죠. 최지풍 박응백 그리고 박영찬 최윤희 이런 분들이 있었다라는 거고 규모는 한 200명 정도고 이 사람들은 군자금 모집을 했다. 그러니까 군자금을 국경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국경이 있는데 중국인들한테 모집을 할 수는 없잖아요. 들어와서 삭주나 그 아래쪽에 있는 부자들을 찾습니다. 그래서 군자금을 대라. 우리가 독립운동을 하니까. 그래서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압록강을 건너서 들어와서 거기서 무장항쟁을 하고 그리고 일본에 붙은 사람들 친일파를 처단하고 이러한 활동들을 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1919년 6월에는 130명까지 운집했다라고 하는 명단도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무기구입, 군자금 확보, 밀정처단 이런 활동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독립운동 비사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920년대 초까지 국내를 기점으로 한 무장투쟁 단체 가운데서 천마산대는 가장 혁혁한 게릴라전을 전개했던 단체로 평가가 되고 있다고 해서 그 교전 사건들이에요. 종일전투, 습격, 교전, 몇 명 사망 그리고 우리 쪽에 누구 전사 이런 것들이 1920년대 초의 그런 어떤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이 3대 단학회장인 최시흥 장군은 이렇게 합니다. 만주로 넘어가서 유하원 삼원보에서 동지들과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이해라는 것은 1919년 12월이죠. 압록강을 건너서 다시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국내의 삭주에 천마산대를 조직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명을 받고 들어왔겠죠. 그래서 그 명을 한 사람은 오동진 장군과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동진 장군과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군정서가 나옵니다. 1920년 3월 말에 서로군정서라고 하는 이름으로 임시정부 산하의 기관으로서 무장 독립투쟁을 담당하게 되는데 3월 말이잖아요. 4월 달에 바로 계현 선생이 여기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계현 선생은 1919년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령을 지냈던 이상용의 마카에 들어갔다. 그래서 서로군정서의 참에게 공을 세웠다.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동진 장군의 대한광복군 총영이 5월 달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920년 5월에 상하이에서 안창호 김희선 이탁 등이 논의를 시작해서 6월 남만주에서 대한독립단, 대한청년단, 연합회, 의용대가 합쳐져서 결성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한광복군 총영이 결성되었고요. 그래서 총영장은 바로 오동진 장군이 총영장이 되었다. 그런데 최시형은 만주로 건너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동진 장군을 만나서 같이 함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광복군 총영에 보면 천마대가 있습니다. 천마산대가. 천마별영장이라고 해서 그것이 오동진 장군이 총영장이 되고 거기에서 천마별영장을 맡은 게 바로 최시형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긴밀한 관계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알 수가 있죠. 천마산대에서 군자금을 국내에 들어와서 모집을 해가지고 광복군 총영에 전달을 하는 그런 장면들 이런 사건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1920년에 7월에 일본군의 천마산대, 일본군이 천마산대 본부를 공격하게 됩니다. 이 천마산이나 아니면 삭주지방을 공격을 한 것이죠. 공격을 하고 올라오는 겁니다. 일본군이 천마산대 본부를 공격함에 따라서 만주로 넘어갔다. 압록강을 건너서 오동진 장군의 광복군 총영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1919년에는 미 상하의원단이 동아시아를 방문하고 8월에 우리나라를 들어오니까 뭔가를 보여주자라고 하면서 오동진 장군의 대한광복군 총영이 결성된 직후에 무엇을 하냐면 신우주, 평양, 서울 등의 3개 지역으로 결사대를 편성해서 들어갑니다. 여성도 있어요. 이분이 평남도청 폭파 사건을 일으킵니다. 폭파된 거예요. 평남도청이 1920년 8월 3일에 폭파가 된 겁니다. 이제 이런 과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어떤 굉장히 긴박하고 위태로운 그런 상황이 바로 이 삭주 지역에 있었다. 그래서 간도 지역에 이제는 불령선인들을 봉호동 전투에서 패배를 했잖아요. 그래서 불령선인이라고 해서 조선인들을 초토화시키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도지방 불령선인 초토 계획에 의해서 두 달이면 다 몰살시키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일본군들이 위로 이렇게 몰아닥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이런 과정에서 개연선생이 8월 15일에 피살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 피살이 어떻게 되었냐면 해동인물지의 1969년에 1920년대는 사망 이야기가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69년에 경신년에 사망했다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걸 가지고 막 물고 늘어지는데요. 1969년에 해동인물지의는 만주에서 사망했다 나오고 75년에 커버라인에는 남만주에서 피살됐다라고 나오는데 79년이 되니까 너무 구체적으로 나온다. 위순사 감옥 감염극이라는 자가 조선 역사를 고치하는 놈은 일본 제국 대동방 평화정책을 방해하는 것이니 다 잡아 없애야 된다라고 하면서 밀정을 홍성납자에 보내서 온초선생을 암살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날짜까지 나오는 겁니다. 79년에 돼서. 그러니까 이거 조작을 하는 과정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기억을 되짚어서 그거를 구체화해서 쓴 과정인데요. 그래서 뭐냐면 증거를 대하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밀정 감염극이 있었다. 감염극에 대해서 이렇게 적고 있잖아요. 위순사 감독 감연극이나 감연극이라는 놈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염극에 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독립신문에 1920년 1월 달에 독립신문에는 헌병보조원 감염극이 있었다라고 하는 정도로 나오죠. 어떤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독립신문 1920년 5월 27일에는 이렇게 나와요. 그 중 악독한 자가 감염극이다. 감염극 이기용 이렇게 나오는데 그 중 악독한 자. 이 밀정이나 이런 놈들 중에서 가장 악독한 자가 감염극이라고 하는 것이 독립신문에 이렇게 나오고 삭주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쪽 근처에서 가장 악독한 놈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한 달 뒤에 뭐냐면 미주신문이 받아서 적어요. 그래서 신한민보의 6월 달에 창귀들은 신이 많다고 경시에 한모의 말인데 그 중에 가장 악독한 자는 감염극이다라고 해서 독립신문을 그대로 받아 적는 거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독립신문 1921년 3월 26일자에 있는데요. 여기서 삭주에 살던 명창아라는 사람이 관전현으로 도망가요. 이주를 해요. 그런데 뭐냐면 적헌병급 보조원 감염극이 데리고 오죠. 5, 6명을 데리고 와서 가택을 수색하고 물품을 탈취하고 6월경에는 다시 와가지고 가구를 불태우고 11월경에 7, 8명이 다시 와서 명시 부인을 난타한다. 중상케 만들고 1월에 다시 와서 7, 8명이 중국 군병까지 거느리고 와서 가옥까지 마저 방화하고 버렸다라고 하죠. 굉장히 악독한 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몇 번에 걸쳐서 이렇게 오잖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삭주에 있다가 이 압록강을 건너서 관전현까지 넘어갔는데 이주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넘어가서 찾아오는 거예요. 데리고서 많은 사람들이 데리고서. 이게 뭐냐면 지금 계연 선생이 암살된 그 과정하고 피살된 과정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연 선생은 배달의 숙이 있었던 관전현에 있었잖아요. 관전현에 있었는데 밀정감형극이 여러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역사하는 놈이다. 역사광복하는 놈이다 해가지고 죽이고 불태우고 하는 과정. 그런 넘어오는 과정들이 여기에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베뀌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가 이유립 선생 나이가 15살이잖아요. 15살에 이런 걸 알 리도 없고 그렇다고 나이가 들어서 해방 이후에 여기 왔는데 그때 옛날 독립신문을 좀 보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어디 가서 독립신문을 구해와가지고 독립신문에 이런 내용이 있네. 이걸 갖다가 써야 되겠다 해가지고 1979년에 적었을까요? 전혀 그런 일이 없죠. 그럴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내용은 뭐냐면 바로 밀정감형계연 선생이 피살되는 그 과정이 실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그 실제 사건을 그대로 적었다라는 것을 오히려 더 이렇게 근거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이런 어떤 사건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형극이라는 사람이 그러면 지금 학교에서는 그럴 수 있잖아요. 감형극은 삭주에만 있었던 사람인데 그게 아니라 압록강을 드나들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14세에 이유립 선생이 목격을 했다라고 하는데 소년통신원 믿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도 합니다. 소년통신원이라고 하는데 14세면 충분히 옛날에는 성인이죠.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압록강 만주일대에서 참의부 독립군 가운데서 223명이 나왔어요. 보통은 위에 간부들만 명단이 나오는데 전체 명단이 나왔습니다. 이등병까지. 그래서 그 명단을 보니까 14세 소년을 포함한 10대 병사가 17%나 돼요. 그러니까 10대들이 원하면 다 하는 겁니다. 이유립 선생도 10대 때 소년통신원도 하고 그런 단장도 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냥 자기가 했다라는 것을 그냥 얘기를 한 건데 모든 걸 다 믿지 못하겠다.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의 시선으로 지금의 청소년들이 어떻게 그걸 하겠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시선으로 옛날 사람들을 바라봤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분도 있습니다. 천마산대 자체에도 보면 이응선이라는 분이 천마산대에 계신데 이분도 두 살 차이밖에 안 나요. 이유립 선생하고 두 살 차이밖에 안 납니다. 이런 분도 있었죠. 그러니까 천마산대는 청소년들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운초계연수 선생의 초상화입니다. 하나는 갓을 쓰고 있는 것은 오일선 오일용이라고 하는 유명한 만화가가 된 그분이 그리셨고 두 분이 친구잖아요. 그래서 하나씩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뭐냐면 이유립 문화에서 환당고기를 배운 두 사람이고 두 사람이 이제 고등학교 친구고 이렇게 해서 같이 이렇게 배웠던 거예요. 배웠고 같이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그런데 초상화를 그린 것은 이유립 선생이 눈은 이렇게 부리부리하고 코는 오똑하고 그리고 입은 이렇게 생겼고 코수염을 이렇게 했으며 이런 몽타주인데 너는 모자를 쓴 것을 한번 그려봐라. 너는 어떻게 그려봐라. 이렇게 했을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렸는데 이제 왼쪽에 보시면 지금 강화도에 있었던 마리산의 개천가게는 저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려져 있다는 것은 흡사하다는 거죠. 흡사하기 때문에 거기다 이제 개은 선생의 초상화라고 세워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을 보니까 수완계시에 보니까 비슷한 시기에 독립운동가가 있었어요. 개봉호 선생이라고 합니다. 이 개봉호 선생은 작년에 유해 송환을 했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제가 이제 카자흐스탄에 여기를 쭉 갔었는데요. 카자흐스탄에 크즐오르다라는 곳을 가보니까 홍범도에 묘가 있어요. 거기 참배를 하러 갔는데 홍범도 묘 바로 옆에 개봉호 선생의 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 이런 수완계 씨하고 이런 인연도 있구나. 같은 어떤 카자흐스탄이라고 하는 아주 먼 곳에 강제 이주를 당하셔가지고 거기에 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딱 보니까 개봉호 선생을 좀 검색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얼굴이 메인 초상화예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유해 봉화를 했는데 그걸 보니까 이분의 사실 이제 만화가라든지 그림 그리시는 분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몽타주를 가지고서 보니까 이렇게 나온다. 실제 인물. 실제 인물은 이기와 비슷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뭐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유립 선생이 자신이 어렸을 때 봤었던 직접 실제로 목격했었던 바로 그 개헌 선생을 그려라라고 한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개헌 선생은 실존 인물이었고 실제 이유립 선생이 어렸을 때 이렇게 같이 대화 나누고 교육받고 스승으로 모셨던 그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그려라라는 것을 해서 이게 맞다라고 하니까 개천가게 모셨고 한데 그런 분이 뭐냐면 비슷한 시간대에 독립운동가로서 또 개봉호 선생도 역사학자입니다. 사국시대를 주장하고 역사학자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리고 족보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개봉호 선생같이 또 유명한 분도 족보가 없어요. 아들이 찾아서 족보를 뒤져봤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족보에 없습니다. 이분도. 3대 단학회장 최시흥 대장이 있고요. 쭉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보셨죠. 천마산대 별령대 대장이었고 그리고 나중에 1924년에 돌아가시고 나서 4대 이덕수 이렇게 이어져 갑니다. 그래서 천마산대는 나중에 어디로 가냐면 참의부 여기 있죠. 같은 데 보면 3부가 있는데 참의부로 넘어가게 되고요. 이렇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4대 이덕수 그리고 5대 단학회장이 이용담입니다. 이분은 20년 동안 감옥에 있었어요. 20년 동안 19년 3개월이라고 하는데 거의 20년 동안 감옥 속에 있다가 해방 이후에 나오셨는데 그래서 그러한 어떤 고초를 겪으셨던 분이고 평양에서 나오셔서 다시 한 번 단학회를 열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용담이라고 하는 분도 국내 특파원으로서 이런 분들과 함께 삭주에 잠입하여 주상옥 김태원 김태수 정창화 등과 함께 삭주에 잠입하여 일본 경찰 4명을 사살했다. 그리고 뒤에 보면 또 김병주라는 사람인데 전부 다 제천혈명과 십보장의 명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이런 것이 거짓으로 조작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0년째 복역 후에 5대 단학회의 해장이 되고요. 그리고 이용담의 주제로 천마산 제천대회가 열리고 이때 단학회 기간지 태극의 주관으로 이유립 선생이 임명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이유립 선생으로 오게 되는데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학회는 초대 대종사인 2기가 한일 합방이 임박한 시국에 붕괴하여 1909년 7월 절식 자결함으로서 침체되었지만 계연수 최시흥 이덕수 이상용 등 독립운동가를 지도자로 하여 활기를 삼았다. 홀기를 삼았고요. 3.1운동 이후에도 최시흥을 중심으로 천마산대를 조직하여 항일 유격투쟁을 전개하였고 이후 서로군정서 의민사 벽파대 기원독립단으로 무장독립운동의 그 일원으로 참여하였습니다. 결론을 내자면 북간도의 독립운동은 보통 대종교 계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북간도 독립운동이 대종교 계열이 주도했다. 이걸 의심의 여지가 없는데 서간도의 경우에는 서간도의 독립운동의 사상적 기반은 바로 단학회가 아니었는가라고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래서 단학회의 어떤 독립운동에 대해서 면밀하게 연구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역사강복운동입니다. 1대 단학회 해학 2기 선생, 2대 온초 개연 선생으로부터 6대 이유립 선생에 이르기까지 이 환단고기를 통해서 우리 상고사를 온전히 회복하는 역사강복에 일심했다. 그래서 이 단학회의 무장항쟁과 단학회의 역사강복운동 특히나 역사강복운동의 경우에는 단학회에서 해방 이후에 단단학회로 이어지고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환단학회로 이어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역사강복의 맥을 그 꿈을 이루려고 지금까지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단학회의 독립운동에 대해서 짤막하게 알아봤는데요. 우리가 숨겨진 독립운동, 잊혀진 독립운동가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중에서 우리 단학회의 독립운동에 관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